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새로운 시즌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을 때 단어만 알아도 안심이 되었던 상황 있지 않으세요? 이번 시즌에서는 간단한 단어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핵심 문장들로 점차 확장을 시켜나가고 나아가서는 문장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신감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첫 번째 챕터는 공항에서 길을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두면 안심이 되는 단어 및 관련 표현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血 τον세門 기회에서 가고 있다고 말 bardzo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환 sound의 도달을 하직 강시하실 수 있습니다. hotże님 자카메라 극이 주지,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환과 수입이 없adaş 그리고 배우는 유전 Rodines? 가 Chatwegen 역사 instank? duy Carl Attendee 이번에는 공항에서 길을 안내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핵심 문장들을 살펴보실게요. 핵심 문장 패턴들은 대화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I'm trying to get to the global education city. I'm trying to get to the global education city. 저 영어 교육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요 라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실 다른 상황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The citrus museum. 감귤박물관에 가려고 하는데요. 월정리 beach. 월정리 해수욕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수월봉 지오 트레일을 넣어주시면 저 수월봉 지질 트레일에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바꿔보실 수 있겠습니다.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하시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죠?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에 How can I meet her? 어떻게 하면 그녀를 만날 수 있죠? 또 뒷부분에 How can I eat this? 하시면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죠? How can I use that? 하시면 어떻게 저것을 사용할 수 있죠? 하고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You can go by bus or by taxi. You can go by bus or by taxi. 버스로 가실 수도 있고 택시로 가실 수도 있어요.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을 사용하시면 그 교통수단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y airplane 하시면 비행기로 가실 수 있어요. by boat 배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on foot을 넣으시면 걸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로 나가시면 이라는 패턴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나가시면으로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If you ask the gate 1, 1번 게이트로 나가시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f you ask the gate 3, here, 여기 3번 게이트하고 here를 넣으시면 조금 더 확장된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ate 4, over there 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저기 4번 게이트하고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You'll need to stand in the 서귀포 택시 line. You'll need to stand in the 서귀포 택시 line. 서귀포로 가는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야 해요 하고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에 You'll need to 패턴이 사용되었어요. You'll need to wait in line 하시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 뒤쪽에 30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을 때는 You'll need to wait for another 3 minutes 하시면 되고요. 현금을 준비하셔야 해요 라는 경우에는 You'll need to prepare cash 라는 표현을 붙여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ll need to stand in the 서귀포 택시 line. You'll need to wait in line. You'll need to wait for another 30 minutes. You'll need to prepare cash. 그럼 이제 실제 대화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Excuse me, I'm trying to get to the Global Education City. How can I get there? You can go by bus or by taxi. If I want to take the bus, where should I go to wait for it? If you execute too, you will see the bus stop right there. Is the taxi stand there too? No, if you want to take the taxi, you will need to cross the street. Oh, I see. Thank you. The Global Education City is in 서귀포. The taxi stands for Jeju City and 서귀포 City are different. You will need to stand in the 서귀포 택시 line. Thank you. Have a great day. Excuse me, I'm trying to get to the Global Education City. How can I get there? Excuse me 하시면 실례합니다. 저 영어 교육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갈 수 있죠? You can go by bus or by taxi. By plus 교통수단을 넣어서 버스로 가실 수도 있고 택시로 가실 수도 있어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If I want to take the bus, where should I go to wait for it?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If you exit gate 2, you will see the bus stop right there. 2번 게이트로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보여요. Is the taxi stand there too? 택시 타는 것도 거기에 있나요? No, if you want to take the taxi, you will need to cross the street. 아니요. 택시를 타려면 길을 건너가야 해요. Oh, I see. Thank you.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The Global Education City is in 서귀포. The taxi stands for Jeju City and 서귀포 City are different. You will need to stand in the 서귀포 택시 line. 영어 교육 도시는 서귀포시에 있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가는 택시 승강장이 달라요. 서귀포시로 가는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야 해요. Thank you. Have a great day.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배워법소 관광영어 새로운 시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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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